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시의회는 지난달 29일까지 제296회 임시회를 열고 2022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12개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시의회는 포항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포항시 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등을 원안 가결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대는 추경예산안 3조 530억 원을 심사해 통과시켰습니다. 본회의에 앞서 김은주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포항 환호공원 평화의 소녀상을 공공기념물로 지정할 것을 제안했으며 전주영 의원은 등량주공아파트 재건축과 관련해 인근 집안 침하와 붕괴 문제에 대해 시가 자체적으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경주시는 당초 예산보다 3,350억 원 늘어난 1조 9천억 원 규모의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을 경주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로 경주시는 역사문화도시 첨단 신성장 산업 육성과 코로나19 장기와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민생 경제 안정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오는 5일부터 열리는 제270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심의 의결을 거쳐 오는 17일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경북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수천 명씩이 나오고 있는데요. 수 4차 백신 접종률은 그만큼 늘지 않아서 방역당국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윤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 선별진료소를 찾는 발걸음이 쉴 새 없이 이어집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증상이 나타나면 곧바로 진료소를 찾는 시민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0시까지 집계된 경북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398명. 지난달 같은 기간 하루 평균 확진자보다 무려 6배나 많습니다. 하지만 경북의 4차 접종률은 좀처럼 오르지 않습니다. 60대 이상 3차 접종률은 87.1%에 달하지만 4차 접종률은 31.3%에 그쳤습니다. 50대 3차 접종률도 70%를 훌쩍 넘겼지만 4차 접종률은 불과 3.8%입니다. 정부는 지난달 말부터 백신 부작용에 대한 지원을 확대했습니다. 백신과 관련성이 의심되는 질환은 인가성이 부족하더라도 치료비 지원을 최대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늘리고 사망 위로금은 1억 원으로 높였습니다. 예방접종 후 42일 내로 사망한 경우 원인이 밝혀지지 않아도 위로금 1천만 원을 지급합니다. 그럼에도 백신 부작용은 4차 접종을 주저하게 합니다. 많이 아픈 사람들은 두드러기도 나고 그런 사람도 있었다는 이야기가 들었기 때문에 그건 걱정이죠. 나이도 좀 믿고 하니까 또 맞아서 완전히 백신의 효과가 오래가면 괜찮은데 효과도... 방역당국은 면역저하자 등이 4차 백신을 접종했을 때 3차 접종자에 비해 중증화, 사망 예방 효과가 50% 이상인 것으로 입증됐다며 4차 접종을 당부했습니다. 50세 이상 도민 여러분께서는 중증 사망 등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4차 추가 접종을 꼭 하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재유행 정점이 이번 달 말로 예상되는 가운데 백신을 불신하는 분위기를 반전시켜야 하는 방역당국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수영입니다. 포스코 지조사 미래기술연구원 포항 이전 범시민대책위원회는 오늘 포항시청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포스코 지조사와 미래기술연구원 포항 이전 이행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범대위는 이날 회의에서 지난 2월 25일 합의 당시 최종 회장의 포항 방문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고 포스코는 합의 5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불성실한 협상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날 회의는 포스코가 1인 상경 시위를 하던 대책위 관계자 3명에게 제기한 집회 시위 가처분 신청과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관련해 향후 대책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포항시와 경주시가 미분양 관리 지역으로 신규 지정됐습니다. 한국주택도시보증공사는 지난 7월 29일 제70차 미분양 관리 지역 선정 공고를 통해 포항과 경주, 대구, 중구, 남구, 동구, 달서구 등 전국 9개 지역을 미분양 관리 지역으로 신규 지정했습니다. 미분양 관리 지역에서 분양 보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사업 주체가 예비 심사나 사전 심사를 받아야 하는 등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앞으로 해당 지역은 아파트 공급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3년간 경북에서 음주운전으로 징계받은 교원이 46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교육공무원 음주운전 관련 징계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3년간 음주운전으로 징계받은 경북 지역 교원은 46명이고 이 중 23명은 파면이나 해임, 강등, 정직 등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경북은 전국 17개 지자체 중 네 번째로 징계 대상이 많습니다. 포항 MBC가 연속 보도한 포스코 성폭력 관련 보도가 한국 기자협회가 수여하는 제382회 이달의 방송 기자상을 수상했습니다. 포항 MBC 박성아 기자와 박주원 영상 기자의 포스코 성폭력 및 2차 피해 연속 보도는 포항 제철수 안에서 이어진 성폭력 사건과 포스코의 잘못된 대응을 고발했고 직장 내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경북 동해안 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됐습니다. 태풍은 모두 소멸됐지만 내일까지 산발적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조주경 기상회수다입니다. 태풍 뒤에 습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오늘 폭염특보가 발효됐습니다. 오전에 경북 동해안과 울릉도 독도에는 폭염주의보가 발효됐는데요. 내일 비가 그치고 기온이 더 올라서 폭염경보로 특보가 강화될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내일 저녁까지 비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겠습니다. 이번 비는 산발적으로 내리는 곳이 많겠고요. 내일 아침까지 소강상태를 보이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40mm 정도입니다. 이어서 자세한 내일 기온 보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25도에서 27도 분포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1도가량 낮게 출발하겠고요. 한낮 기온은 울진이 31도, 포항과 경주 영덕 33도까지 오르면서 낮 기온은 오늘보다 1도에서 4도가량 오르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내일 오후까지 강한 바람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침 기온은 울릉도 25도, 독도 26도로 시작해서 한낮 기온은 울릉도 29도, 독도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먼바다를 중심으로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요. 물결도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중부 해상에서 최고 3m, 남부 해상에서 2m까지 일겠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에는 밤낮 없는 더위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건강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포항시가 서울시와 손잡고 누구나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공공디자인 도입에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최령 서울시 유니버설 디자인센터장은 최근 포항시를 방문해 서울 강동구와 동작구 화장실과 보도블럭에 적용한 유니버설 디자인 사례를 발표했으며 포항시도 추가 검토를 거쳐 공공시설에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유니버설 디자인은 연령과 성별, 장애, 유무 등의 관계없이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공평하고 사용하기 편리한 제품과 환경을 설계하는 디자인 접근 방식을 의미합니다. 경주의 야간 관광 대표 프로그램인 신라 달빛기행이 지난 주말 첫 기행을 시작으로 10월까지 열립니다. 신라문화원이 주최하는 달빛기행은 동부 사적지와 첨성대, 계림, 남산 등 신라의 밤 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 장소에서 문화유자역을 답사하고 국악, 무용 공연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다음 행세는 오는 13일과 9월 3일, 9월 17일, 10월 8일에 열립니다. 경주의 요청yang